이번에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, 보태복, 지금까지 나왔던 해동에 강화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? 그니까 잘해봐요 이 위에서 커퍼리프는 이상한 버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조금씩은 덱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전혀서중에서 밀어치 Después 시간이 되나? 다행힌리프는 이상한 버튼을 만들어서 연출을 만들어볼게요 이 버튼은 이상한 버튼을 만들어내 녀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